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주호영 후보 인사드립니다 내년 대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큰 싸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할 일은 태산 같고 시간은 촉박합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이런 중대한 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누구나 통합을 주장합니다 총선의 참패에서 우리 당이 백척 간두에 섰을 때 저는 원내대표가 되었습니다 난항을 겪던 미래한국당과의 통합을 완성했습니다 정리되지 않았던 김종인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외 집회 없이도 15%의 지지율을 올렸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준비도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당 밖 주자들의 영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입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한 번이라도 성공하거나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무척이나 복잡한 야권 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진정한 프로가 필요합니다 저 주호영은 즉시 대통합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야권 통합과 후보 단일화를 성공해 내겠습니다 크고 중요한 일일수록 그것을 경험하고 성공해 본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저는 관여한 선거에서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07년, 2012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16년 대구에서 무소속으로도 당선돼 봤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지역구를 옮기고도 김부겸 총리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어서 대선 승리의 희망을 열었습니다 내년 3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전쟁 경험이 없는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패배를 반복한 장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선거마다 이기는 장수 바로 저 주호영이 최고의 장수 아닙니까? 우리 당, 제가 봐도 매력이 없습니다 우리 책임당원은 28만 5천명이고 민주당은 80만 명입니다 이 차이는 지도부가 당을 일방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의 주인인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하고 한두 사람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곳에 제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는 공감정당, 매력정당을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미래 비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집단지성을 구하겠습니다 2030 세대의 정치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당직에 청년 당직자를 별도로 임명하겠습니다 많은 젊은 후보들이 나와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 미래를 위해서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패기 하나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륜과 패기의 조화입니다 첫째, 누가 야권을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가? 둘째, 누가 당을 혁신하여 매력적인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가? 셋째, 누가 공정하게 경선을 관리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누가 결국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는가? 이 딱 네 가지가 이번 선거의 기준입니다 대선 승리에서 정권교체 이룰 당대표 선거 승리에서 정권교체 이룰 당대표 바로 여기 저 주호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